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성도들 또 해외 성도들 서로 다 인사합시다. 복음치유와 24제자가 됩시다. 24제자. 제자 24입니다. 제자 24. 제자는 교인하고 다르죠. 교인 아닙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말라 그래도 시간은 한 시간도 모자랍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오늘 여러분이 기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말씀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행복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성적표에 대해서 유머 글이 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 성적표. 국회의원들 중에는 정책을 잘 그렇게 제시를 하고 또 일을 잘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국민적 의식입니다. 국민적 의식은 그렇지 못해요. 국회의원은 부정적이에요. 대부분이 다 부정적이라.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풍자한 그런 내용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유일하게 수를 받은 그런 감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수학이에요. 어떻게 수학이 수냐? 워낙 그야말로 월급수당 비자금 계산을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의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수를 줬고 우를 받은 과목은 국어예요. 말하고 서기 읽기는 잘하는데 듣기를 잘 못해. 그래서 우를 줬다. 미를 받은 과목인데 그게 뭐냐? 외국이에요. 외국 여행은 많이 가는데 외국말은 할 줄 몰라. 그래서 미를 받았다. 양을 받은 과목인데 그게 뭐냐? 사회 과목인데 워낙 사회에 봉사를 안 하다가 명절되면 한두 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양을 준다. 가를 받은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윤리에요. 윤리. 윤리라는 과목인데 그 원인은 뭐냐? 거짓말하고 싸움 잘하고 욕설 잘하기 때문에 윤리에는 가다. 그런데 이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무슨 과목이냐? 체육이라. 달리기는 힘이 좋아. 잘하는데 방향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왔다. 방향을 잃은 국회와 정치를 풍자한 유무지요. 우리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방향.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달리면 달릴수록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가 돼요. 성경적 열심이 아니면 그 열심 자체가 그 헌신 자체가 도리어 방해가 된다. 그래서 영적인 방향을 올바로 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 핵심이 바로 예배 성공하는 데 있어요. 예배 성공.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응답받고 증거가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분노하지 말고 형제와 불화하는 것이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의 참뜻이 무엇이냐? 잘못 해석을 하면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 뜻이 뭐냐?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 네 마음에 딱 걸려있는 것, 네 마음에 딱 그냥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들 다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없애라. 예배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무엇보다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정말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처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생명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용한 3세 1장 2절에 말씀처럼 영혼이 뭐예요?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근하리라. 영혼이 잘 땐 뭐예요? 예배가 잘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치유를 받아요. 새로운 기도 제목을 잡아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강근한 체험을 하게 된다. 우리 여기의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의 축복을 다시 깨닫고 2, 3, 7 시대에 24 제자로서 당당히 서가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예배의 행복입니다. 23절 2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들여다가 거기서는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옥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받을 복이 바로 예배에 있는 행복이다. 예배의 행복을 체험해야 된다. 예배의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전자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예배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새 힘을 주셔야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에요. 다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다 갖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인하여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 통해서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찬양을 통해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큰 힘이라. 예배를 통해서 복음치유가 일어나고 이수사 제자로 서기 때문에 예배 성공이 뭐냐?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 성공은 필수다. 내 인생에 필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현장 상황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참식 3장의 세상 현장은 일석인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렘하시기까지 사단이 계속해서 왕로로 타는 현장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왕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사단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것이 사단 지도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만 사단식이대로 안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그것도 예배 성공한 성도만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이 세상 정치, 행제, 예술, 물질 다 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 성공하려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도 해야 되겠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다고요. 이걸 가지고 사람을 다 가지고 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성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한 주간 살아봤습니까? 한 주간 육체가 육체의 욕망대로 살려온 것을 영적으로 말씀을 잡고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화를 내고 싶어서 참아본 적이 있습니까? 육신의 소육을 따라가지 않고 영적 소육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싸워본 적이 있냐고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24제자가 뭐예요? 24영적 싸움 하는 거죠. 그게 제자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영적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놓치도록 치료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안팎으로 24 졸지도 않아요. 자지도 않아요. 방학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스 6장에 이런 사단의 공격에 맞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근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와여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와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진리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의 검으로 싸워라.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가진 완전 무장을 이 성경대로 말씀했습니다. 성의의 검을 가지고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워라.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을 별로 볼 수 없어요. 거의 다 사람과 싸워요. 이미 사단에게 증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 무장하는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실패한 사람은요 모든 거 다 실패해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다 바벨탑이에요. 다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에 예배 성공했냐 실패했냐 예배 성공 실패가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냐 못 들었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았냐 못 잡았냐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로운 것을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은혜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겁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그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영적 싸움을 싸우니까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구별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르게 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하더라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지 못하면 그거는 다 나중에 무효라니까요. 피눔을 속게 만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무너지면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탑이라 했잖아요.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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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본격적으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왕인데 사멸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사력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초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로서는 블레셋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이길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친히 대신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면 볼 것도 없어요. 게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쟁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었어요. 번제를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번제를 드리게 됐는데 두 번제를 누가 드려야 되느냐?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법이에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당시 선지자 겸 제사장인 사무엘이 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블레셋과 대체하고 있는 그 현장의 길갈로 내가 지금 갈 거니까 일주일 걸릴 것이다. 일주일 동안 기다려라. 그런데 기다리는 사이에 일주일 기다리는 사이에 블레셋 군사들이 워낙 강력하게 그렇게 보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군대랄 것도 없어요. 백성들이 모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뻔하거든. 겁이 나가지고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군대 같으면 군대에서 탈출하면 그냥 탈림으로 죽이잖아요. 전정신은 사살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백성들이 자진에 몰려왔다가 어이구 무서워. 하나씩 빠져나가. 사울이 보니까 자꾸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본 사울이 조급해진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그 사무엘이 올 때 기다리지 못했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가 번제를 드린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사무엘이 도착을 해가지고 사울 왕에게 왜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왕이 드렸느냐. 추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때 사무엘이 추궁할 때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눈앞에 환경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변명을 계속해서 하면서 자기 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했어요. 이런 사울 왕을 향해 사무엘이 충격적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한 망령된 행시를 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구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 것이오. 너는 왕 끝났다 이 말이에요. 사울 왕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그 하나 번제 하나 잘못 데려가고 사울 왕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 이외의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이 영적으로 그야말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고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문제가 오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국 뭐 하느냐. 인본주의를 씁니다. 잔머리를 굴려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변명합니다. 합류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변명하면서 변하지 않아요. 물을 끊고 회개해야 되는데 계속 그 이후로 그걸 합류하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씁니다. 잔머리를 굴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점점 멀어집니다. 점점점 멀리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되겠어요. 인본주의의 결론입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변명해본들 소용없어요. 그때 내 심정이 내 행편이 내 여건이 그때 이래서 저를 걸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 하나님 앞에 먹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삶이 두 중에 하나예요. 인본주의 쓰고 사느냐 신본주의 쓰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느냐 사람 중심으로 사느냐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반응입니다. 사람에게 사람에게 사람에게고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에게 하나의 말씀 하나님한테 욕을 하든지 말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딱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이 불신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눈치 보면 그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남편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고 자신 눈치 보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AW 토저 목사님 유명한 분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보금주의 교회에서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보석이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 잃어버렸어요. 예배들도 앉아있는데 예배 안 드려요. 딴 생각에 딴 관심이 많아.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교회가 찾아야 할 잃어버린 보석이다. 보석.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보금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석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일이 바빠서 내가 직분이 너무 많아서 내가 예배 뻥이야. 일 때문에 예배 안 드려. 일 때문에 예배 실패해. 토요일에 밤늦게 자서 주일에 허겁지겁 정신없이 내일 주일인데 오늘 일찍 자고 주일 준비를 잘해야지 그거 아니고 주말 드라마, 주말 영화 이렇게 밤늦게까지 보고 새벽에 정신없이 뛰어나와. 예배 실패해. 예배 시간 15분 전, 20분 전, 록펠레는 40분 전, 평생. 예배 성공과 실패는 전날에 끝나버려요. 여러분, 소중한 보석입니다. 예배, 예배 데려가면 내가 소중한 보석. 이걸 내가 찾아야지.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실패하도록 공격합니다. 성공 못하도록 공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그 사람 체질에 맞추어서 그 사람 성격에 맞추어서 문화에 맞추어서 선약 습관에 맞추어서 공격합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당해요. 대부분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되찾아야 할 이러분의 보석.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예배 실패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 안 봅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과 묵상 사문을 간섭 없어요?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간섭 없고 예배 실패했는데 뭐 예배 하나님 있겠지 뭐. 그거는 불신자도 알아요. 하나님 있지 뭐 있겠지. 그 정도예요. 사문을 합니까? 말씀 기도 전도 합니까? 복음 전합니까? 은혜를 못 받았는데 힘이 없는데 영적으로 이미 졌는데 무슨 주의를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말씀을 지깁니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다른 짓을 한다고. 다른 자기 모습을 드러내려고 다른 방법을 쓴다고. 인간관계가 됩니까? 안 되죠. 형통이 안 되죠. 영혼이 잘못되는데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관계가. 예배 실패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 아들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냥 톤을 만나든지 화해하고 합평케 하는 자. 세상 말로 인기 짱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 삶인 사람이에요. 형제들 중에 가족들 중에 누구 중에 다 말만 하면 야 인기가 좋아라. 그 말입니까? 인간관계를 말해요. 인간관계. 인간관계. 예배 성공한 사람은. 특정한 인간관계를 다 예배 실패한 사람은. 인간관계 다 끊어져요. 다 끊어져요. 혼자 남아. 인생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 단계가 뭐냐? 하나님을 만났으면 진짜로 만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만났으면 말씀에 은혜를 받아. 성취될 은약의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이 다 해복되는 예배 한 번 되면 싹 해복 여러분 먼지구덕이 속에 노가다들 막 중독하고 막 공사 일하다가 사우나 들어가면 어떻게 싹 씻고 나오잖아요. 깨끗하게 씻고 나오잖아요. 예배 한 번 들어왔다 예배되는 순간에 모든 6일 동안 묻었던 찌꺼기들 모든 것 다 모두 염려 걱정 불안 불신함 싹 새롭게 보라 새것이 되어도다 이거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 그때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전성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지휘와 부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환경 상관없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코로나19와 19 이거 문제 안됩니다. 아멘 문제 안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예배 성공한 사람은 온라인 예배드리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유 변명되는 그 자체가 사단에 속았다 이런 표현이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이 인생 최고의 행복자가 돼요. 예배 성공한 사람은 참석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선거됐는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오래 다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나와 일대일입니다. 사람들 외모를 봅니다. 끝을 봅니다. 속습니다. 10분만 대화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 알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연결보는 성도는 매 예배 때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며 참된 행복을 체험하는 영적 성장의 겨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원네스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고의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분노입니다. 단 하나는 불화입니다. 분노와 불화. 이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사람을 속이는 속이고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살인이다. 무섭지요. 구약의 십계명은 사람을 죽여서 살인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면 살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죽였다 너. 그렇지요. 분노하고 그냥 화를 내면 속에는 죽이고 싶다 이 말 똑같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소리없는 총 죽이고 싶어 이미 살인한 거란 거예요. 예수님 말하면 틀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분노가 무슨 말이냐. 순간적으로 확 그 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화를 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순간적으로 화를 내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오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오랫동안 뿌리를 가지고 있는 화를 말합니다. 오랫동안 미워해. 오랫동안 분노해. 이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가라 이 말이 히브리의 사람들의 욕설이라고 해요. 히브리의 사람들은 욕할 때 나가라 속이 빈 놈 미련한 놈 더 무서운 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놈 나가라 욕을 합니다. 결국 내면 속에 있는 분노가 어떻게 그 속에 오랫동안 미워하고 있는 분노가 관계를 확 깨버립니다. 그 주원인입니다. 분노 미움 오랫동안 쌓여있는 것 상세기 사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이 이때 성경은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안색이 변해요.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자기에게 찾지 않고 상대 아벨에게 찾았어요. 문제가 왔을 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아벨에게 화살을 돌려서 저 인간만 없었으면 저 아벨만 아니었으면 내가 예배를 하나님 내 제사를 받아주셨을 텐데 저 인간 때문에 내 걸 안 받아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아벨을 돌로 쳐죽입니다. 물을 깨트려 죽여버립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살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노는 결국 살인으로 연결된다. 본문 23절로 24절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독특하게 이런 분노와 불화의 문제를 예배로 연결시켰어요.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 원망 받을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 화목 하고 와서 내게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마음에 미움과 분노 질투 있으면서 예배의 시간에 앉아있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 못 받죠. 우리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일반 받는 교회는 장로들 중에도 파가 있어요. 줄서기 파 있고 이 파 저 파 서로 경쟁하고 자리 삼아 싹싹 거리다가 궤도로 앉아 당에 하고 들어와서 앉아 하고 예배 되겠어요? 딱 예배 실패하지요.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본주류 나가지요. 완전 인본주류 나갑니다. 당 짓지요. 배 거리 자지요. 잔물이 굴립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과의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부부 가족 간에 마찬가지예요. 이간시킵니다. 성도 간에 이간시켜야 일이 안되잖아요. 교회가 무의 안되고 전도가 성교에 되는데 방해되잖아요. 자꾸 반대로 나가잖아요. 못하잖아요. 한국교회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예수살민단은 한국교회 교회가 제일 많은데 십자가가 불바다인데 성교 전도 합니까? 국회원 300명인데 기독교는 몇 명 있습니까? 차별금지법 동성애 막을 자가 몇 명 있습니까? 비성경적으로 나가는 걸 막을 자가 있냐고요.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시키가 마귀가 주특귀가 이간자거든요. 친한 사이 포례를 받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전도하면서 성교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찰떼게 허신하고 하는데 그 사이에 싹 기어들어요. 이간시키 이간자입니다. 어떻게 이간시키니까 오해하도록 만들어납니다. 사단의 주특귀가 오해식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대부분이 오해로 영원한 원수가 되어있어요. 서로서로 오해하는 거에요. 서로서로 아닌데 사실은 내가 볼 땐 딱 착한 사람들인데 서로서로 오해가 돼가지고 그걸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평생 예배 실패예요. 평생 예배 실패하면 무엇 남겠어요? 사울이요. 그 한분 예배 잘못했다가 후손도 다 망했다니까요. 사울왕의 후손들까지 다 무섭지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다가 다 쪼갰습니다. 하나님 시기 다 쪼갰는데 모든 짐승을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 각을 떠서 번째로 드리는데 삼세 조그만한 새 조그만 이거를 너무 작다고 안 피 제사의 의미가 확실하게 안들어있구나. 이 피 쪼개나 피를 흘릴 바치는데 그 삼세 같은 작은 짐승 작다고 안쪼갠 400년 종사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피 때문에 나와요. 피 그러냐 이거 하나 심어주려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 보일의 피가 흐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흘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단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식 오해식에 갈라놓게 만들어버려요. 그것도 가슴 아프게 가족끼리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형제끼리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죠. 사단이 갈라놓게 한다. 그것 말아야 돼요. 서로 서로 불편하다니까 서로 힘들다니까 그거 누가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사단이 시킨들 계속 미워하고 계속 변명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남 탓하고 답 안 나옵니다. 함께 2, 3, 7 나라를 살려야 하는데 서로 마음을 갈라놓으면 어떻게 돼요? 2, 3, 7 나라 2, 3, 7 시대 24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여러분 완전히 원리스 해야 되는데 결사적으로 사단은 원리스 못하도록 반대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평창 신앙 하면서 늘 봐왔잖아요. 원리스를 깨우는 사단 어느 구속에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강당을 좀 세게 제가 표현합니다. 끼어들지 못하도록 교회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이 교회만큼은 정말 복음 공동체 제자 공동체 성격 공동체 전도 공동체 원리스 공동체 랩러드 공동체 돼야 된다. 이 다섯 가지 확실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단은 용서를 할 수 그런 인간을 쓰임받는 인간이 절대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영국의 신임에서 목사들 조지 허워드라는 목사님에서 용서를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가야 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건너가야 될 다리인데 그 다리를 파괴하면 못 건너가요. 무슨 말이에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결국은 불화 상태에 있어서는 남도 자기도 죽는다는 얘기.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손해보는 겁니다. 연계 못한 성도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들기 다른 게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항상 서로를 살리는 여러분 보금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보금체질은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줍니다. 사람을 즐겁게 해줍니다. 희생합니다. 이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이게 보금체질이에요. 내가 나같은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너무 감격스러워요. 누구를 책마고 누굴 욕합니까? 구원 못 받아오니까 남욕하고 비방하고 맨날 싸우고 분장하고 그러지. 구원에 확신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보금 주님 보금체질을 되게 하야 주 없어서 이유 변명 내세우면 이미 안된다니까요. 보금체질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서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살리는 것을 보금체질이라고 해요. 서로 이해하는 것을 보금체질이라고 해요. 지금 예배들임에서 관계 회복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생각나거든 예배들임에서 생각나거든 미해결 과제로 놔두지 마시고 오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 바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면 바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예수, 거이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회복된 자가 들을 수 있는 축복이자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하고 이런 화목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성도 간의 관계가 확산되고 뿌리를 내려면 모두 다 원리스 예비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의에 설기로 합니다. 본문 따라갑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시간표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시나 원리스 보금으로 원리스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기에 무슨 자존심이 여기에 무슨 계산이 여기에 무슨 그 무엇이 들어갔으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이런 화목의 축복이 여러분 가족 간에, 성도 간에 확산되어지고 뿌리 내려져서 모두가 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고 변함없이 일심, 정심, 지속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기도 시간에 추리군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3주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을 다루는데 특별히 일기면부터 사계명까지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다루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예배.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제 1개명은 뭐요? 참된 예배의 대상. 참된 예배의 대상을 말씀하고 싶어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여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예배의 형식뿐만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것. 거짓되고 헛된 태도를 가지서는 안 된다. 중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라. 예배의 태도. 마지막 4개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배의 날을 특별히 정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말씀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를 통해서 재창조의 축복을 너가 처음 해봐라. 재창조의 축복. 재창조. 재창조. 묵상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 하나하나만 여러분의 하나만 잡아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재창조.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지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성품을 바꿀 수 있어요. 새로운 여러분의 생활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과 은약 체계를 매집하다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다예요. 아이고 바빠서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내가 뭐 너무 일이 많아서 빨리 내가 예배되고 빨리 일보러 가니까 이제 가야지 그렇습니까? 우선순위, 제 우선순위 프라이올리티를 예배로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났어. 저는 감사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기완할 군대 3년 동안 또 예배만 드렸다니까요. 기도하고 예배 성기읽고 은사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왜냐? 군대 가기 전날 철하기도 했고 하나님, 내일 군대 갑니다. 어디로 갔었죠? 사원이.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부대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군대 가기 전날 철하해 본 적 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마음대로 그냥 뒹굴다 왔잖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의 최우선순위다. 예배에서 다 성부를 그려야 돼요. 주중에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그 관계없이 예배 시간 좋다. 오늘 예배에 가서 내가 다 치유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 시작해야지. 인생 최우선순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통로다. 따라서 예배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다. 다른데 차들나지 마세요. 누가 좀 도와주었으면 글쎄요. 그것도 없는 도움이에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힘든 일인데 그것 다 내려놓으시고 예배 성공하면 다 끝나버려요. 오늘부터 행복한 예배자 될 수 있어요. 아 나는 행복하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배 성공 못한 사람은 이 고백을 못합니다. 내적 갈적 외적 공격 이런 일 저런 일 골치 아픈 일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 것 자체가 사치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원해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영양을 펴나가는 행복한 예배자로 다 서시기를 진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도 하여 주옵소서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오늘부터 예배의 건립들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다. 매주 예배 때마다 매 금요일마다 매 수일마다 매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이 넘치는 치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소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